나와 수다방에서! 할아버지! 어, 그래, 그래. 아니, 우리 강산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니, 우리 사돈께서 이 시간에 어떻게 해. 할머니, 내가 아빠 너무 걱정돼서 할아버지한테 말했어. 아니, 그 착한 애가, 어? 저가 식구들한테 무슨 봉변을 당했길래 집을 나갑니까, 어? 아니, 우리한테 뭔 짓거리를 한 거야, 대체? 아휴, 사돈 어른, 일단 진정하시고 앉읍시다, 앉아.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전화까지 안 받아, 전화를. 산디야, 너도 걱정이 많이 되지? 응. 아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돈 어른. 우리 작은 영부 어디 가서 말썽내고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사돈 전혀. 그럼 뭐 누구는 어디 가서 뭐 말썽내고 그러는 사람인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면? 어휴, 왜 이렇게 시각오는 거냐. 아, 은숙아. 뭐야? 아니, 근데 이분 누구세요? 어, 큰 영부. 작은 영부 아버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사람들 참 무정하네. 아니, 이 시간까지 사람이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는데, 편히 발 뻗고 잠이나 퍼 자고? 아니, 저는 방이 좁아서 항상 오무리고자입니다, 신생아처럼. 그거라, 적어라! 아니, 근데 그짝도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건가? 아, 예, 그런데요. 아니, 그럼 장모에 그짝 수발까지 우리 강산이가? 그런 거요, 마이사? 아니요, 수발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방 가서 아빠 기다리자. 아니, 눈빛을 보니까 이게 수발이 맞는데. 어? 솔직히 털어놔요, 마이사. 어? 수발 맞죠? 내방 가. 어? 할아버지, 가자. 눈빛이 수발인데? 어? 저 수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